와 연금 일반 모벨 잡으면 유부를 주기 때문에 일반 모벨 잡겠습니다.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몇 대 맞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정말로 노잼 1도다. 어 저주인이요. 노잼에 노잼을 섞었다. 위압 위압. 포션 알맞게 챙겨서 엘리트 잡을 뗐어야 된 라우자르 크린 반갑습니다. 전쟁.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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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로이드 2개 모았다 으 으 으 으 오늘 제가 죽하기도 힘들텐데 왜 타격을 집었지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으 와 스테로이드 3개다 한 방이면 돼 으 으 definitions 아 으 음.. 아 수비만 써서 편지 칼로 잡을 수 없을라나? 10 증가하면은 16, 16 연금 수비 수비 편지 칼로 이렇게 딜하면 좋을텐데 비격 할 뻔 금강좌 파괴 파열 큰일 났네요 뭐라도 넣어야 다 덱이 세질텐데 완타 넣을까? 아 근데.. 오우야 타격이 되게 나와 있을까요? 왕타 왕타 유도갈이 있으면 뭐해 카드가 없는데 동작 동작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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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피격하나? 12 킹짱갓제 소돌라옵시다 보스도 슬라임이네 딸기 아 뭐 딱히 강호할 것도 없다 어차피 연금이 날 거잖아 소돌라옵시다 13 13 13 이제 소돌나오면 다 잡을 수 있다 음 나온다면 말이지 배달원 속도 포션 지옥불 어둠의 포옹 악마하 짱마하 갓마하 띵띵띵 푸칼 카드 얻을 기회가 너무 없어서 요거라도 짚겠습니다 엘리트를 3마리 거기다가 상점도 봅시다 판도라님 아아아 랄그거치였구나 어 그릇이다 그릇 발동할 만한 일은 없는데 아 진화가 여기 나올 것 같았으면 저거 코스트 유물 먹는건데 비행기 비행기가 딱이네요 층끈 비행기는 적어요 포션 쓸 때마다 3회복 마법꽃 때문에 5회복 하네요 개이득이네 이거 마법꽃 열리란다 수리건 차라리 표창을 줘 아 어차피 아니 타락이 왜 지금 나와 타격 쓸 필요는 없겠죠 타락이 스테로이드 포션 좋다 파열 파열은 쓸일없고 광폭화 인공물 포션? 이거 서네요 3D 게임하고 멀미나서 그냥 연사 소돌 민첩이 5가 됐는데 수비 카드가 있나? 연사 소돌 악마화를 쓰는게 나았을라나? 연사 소돌 높이격이 안될 것 같네요 아! 실사 연사 젠장 이정도 맞아봤자 어차피 나중에 포션 먹으면 다 차니까 딱히 걱정이 안돼 일도 자체가 노잼일도야 표창 난타 아까 그거 아유 진짜 절힘이 필요한가 내가 진화 뽑았으면 난타 쓰면 되는데 노갈 어차피 네 네나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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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에다가 편지 칼이라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 편지 칼이 아니라 마법꽃 때문에 어 타락이다 와 절단 뿔 싸다 아씨 갓 유물 나왔네 칼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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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칼칼 가는게 끝이에요 저거 말고 효과 없음 칼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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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아니 이거 왜 줘 아 집값 먼저 쓰고 쓸걸 아 다음 턴에 쓸걸 띠용 뭐 그전 턴에 잡을 수 있겠지 음 그전에 잡네요 서순에서도 잡을 정도로 대기 세 어 짱풀기 짱은 안 타락인데 연사도 있겠다 광라 쓰면 되겠네요 가자 악마와 가꾸어 빨리 제 porte 아니이 거기서라도 에프공이 나와 제 Vul 제 Gul 3일 차단이 막았습니다. 와 깨실 악마화 좀 빨리 쓰고 싶은데 아니 악마가 언제 오냐 또 피겨클러네 열사광란 없잖아 이제 다 태워가지고 아 저거 풀었지 수순아님 두나 풀어서 수순아님 아무튼 바리 바리 악마화 되고 오셨다 트롤라베로 타격 없애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혈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유물 뒤에 이상한 효과 생겼어요 아 희미를 올라봤자 못했어요 악마운데 한 돌 덱도 아니고 고향 악마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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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망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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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엉망 엉망 이제 유물 앉아가지고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와 까시 피 차는 거 보소 공개정 닉네임님 반갑습니다 어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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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제목 경진대회라도 열어야 될 것 같네요 저혈님 그리스입니다 예 1회 도전이에요 신성 썰까 신성 썰까 타락 숟가락 병풍 나오는 거 보소 상란 눌릴까 상란 눌릴까 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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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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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 파워는 뭐 걱정할 것도 없지 스테로이드 보셔 불조약 아 내 발이 잠깐만 어떻게 안되나 이거 안되네 아 발이 빠졌으면은 저거 어떻게 돌려 들어올 곳이 없나 풍뎅이 부부님 걸로 감사합니다 네 발이 키드 네 발이 깨끗해 네 발이 깨끗해 네 발이 깨끗해 어둠의 봉 약간 안집었었는데 그거 있었으면은 타락 업호 숟가락 가능하시네 네 발이 깨끗해 네 발이 깨끗해 따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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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상담생 Ca.com 오우야 플루엠트시 블루 mtc님 반갑습니다 킹박책 으으음 엄청 싫은 애들 나왔네 잠깐만 타락바리 같이 나오면 어떡해 타락바리 악마와 한턴이 나오네 히트 뱉 뱉 뱉 뱉 뱉 에 유물 유아이 받겠습니다 뱉 뱉 뱉 뱉 뱉 뱉 아 이거 피격 할 수 밖에 없겠네 이거는 드루가 너무 없어 아 병효정 저거 좀 꺼져 쓸모도 없는 거 아 우야 아 부적 근데 이제 돈 쓸 데도 없어요 연금 연금 발굴 연금 이거 광란 돌릴 시간도 없고 방어력도 없네 흰 포션이나 3개 모아서 갈까요? 안 와봐 안 와봐 짱마바 짱마바 네 숟가락 있어요 드루 너무 없다 전경기 전경기 아무 효과 없네 이번 일도에서는 숟가락 짱마바 음 당연히 높이가 안될거고 안전티님 반갑습니다 짱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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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음 아쉽네요 별로 안 아쉬운가 어리석은 어리석은 포셔닝 다 합니다 이걸 포셔닝 아니 힘 왜 이렇게 세? 언제 30대쯤? 왜 완넘이지? 내가 뭘 했지? 기억을 잃어버렸다 칼날려왕땜에 완넘 너무 세잖아